그러면 이 isOno를 이용해서 만약에 isOno, 즉 소유자라면 얘가 true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로그아웃이 되고 사용자가 아니라면 얘가 false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상태가 되는 UI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템플릿의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템플릿 손 좀 봐줍시다 여기 보면 템플릿의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저기를 auth status ui 이렇게 하고 auth status ui라고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auth status ui라는 저 파라미터의 값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저 매개변수는 얘가 돼요 자, 리로드했을 때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isOno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UI를 달리해 줘야죠 만약 isOno가 true면 isOno가 true면 isOno가 true면 아빠 auth status ui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거를 우리가 주는데 이렇게 이렇게요 그런데 isOno가 true라면 로그아웃 언더바 프로세스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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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해볼까요? 현재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egoing777 골뱅이지메일 닷컴 111111 서브밋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이 됩니다 왜요? auth isOno가 동작한 결과 trueforce를 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얘도 자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함수로 만들 겁니다 auth status ui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코드를 넣은 다음에 return 값으로 auth status ui 를 넣을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보니까 이렇게 지역변수 같은 거 쓸 필요도 없네요 그죠? 얘를 copy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지역변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도 더 이상 필요 없네요 요만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이것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auth state thus ui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리로드했을 때 뭐죠? 이게 왜 이래? 아휴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정말 실수가 연발하네요 이거를 리턴 해줘야죠 여러분 아셨죠? 실수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성공해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다시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똑같은데 코드가 조금 더 재활용 가능해졌고 가독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author status ui 라고 하는 저 코드를 다른 데에도 전파해야죠 자, 여기 create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부분에도 저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요 끝에다가 요렇게 붙여줬습니다 아, 이거 지금 create가 아니죠 이거는 본문복이죠 create로 들어갔을 때는 누구예요 패스네임이 create인 이 친구 제일 뒤에다가 꽂아주고요 그리고 글 본문으로 갔을 때 업데이트를 했을 때 나오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여기에 뒤쪽에도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delete에 하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uthor와 관련돼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UI를 달리 보여주는 코드까지 작성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